이러면 로블록스 오늘은 달리기 게임 할 건데 오늘은 반칙하는 게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? 반칙하는 게임? 반칙할 거예요 리허님 반칙 잘해요? 잘하게 생겼네 네? 리허님 반칙 잘하죠? 아니요 오케이 오늘은 평범한 달리기 게임이 아닌 이렇게 쭉 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블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블록을 아래에 깐 다음에 이렇게 좀 어려운 장애물들을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짜자자 이쪽으로 간다 얘들아 근데 블록이 없으면은 떨어져야 돼 어?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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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을 볼래? 옆에 왜? 내가 구해줄게 오! 바! 이겸! 고마워 아! 으어! 나 떨어졌어 내가 구길 주러 가는데 이 바마 망장에 아 이겸은 좋겠다 정말 큰 동상에 있네 오호후후후 자 이번엔 내가 반칙 왕 된다 잘 봐라 아 아까 블록 계산을 못 해갖고 어? 나 이번에 게임 참가 못 했다 얘들아 간다 오케이 미워야 좀 쉬고 있어 우리가 1등 해줄게 오케이 어 친구들 잘하네? 친구들 반칙 좀 해봤나봐 오케이 이쪽으로 간다 이번에 난 내가 1등이야 불 써도 받고 가야 된다고 슈우우우 슈우우우 어? 어? 내가 1등 못 하겠는데? 블록이 없네 블록이 없고 불 써도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간다 제발 1등하게 해주세용 제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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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할 수 있다 1등 할 수 있다 1등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아아아아아아아아 블록이 없어 아 저기서 떨어졌어 아 거의 다 와서 아 또 떨어졌네 1등은 이 보라델 친구인데요 보라델 친구 잘한다 어 너무 잘하는데? 이 안은 계속 2등이네 1등 한 번 해요 이제 친구들 너무 잘해가지고 간다 자 블록을 많이 먹는게 중요한 것 같긴 해 블록을 많이 모아서 지름길로 가는거지 늘리도 빠르게 일로 간다 애들아 수고 애들아 자 간다 나는 강을 건넌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게 제발 제발 여기 건너야돼 미호야 미호야 너 불러 왜이렇게 많아 반칙왕이야. 그냥 길대로 가라구 제발 제발 이쪽으로 간다면 이쪽으로 간다면 1등은 제껀데요! 제거 정말! 오케이! 내가 1등 아니야? 내가 1등이야. 왜? 내 화면에서는 내가 더 빨랐어. 이거 완전 어이없는데요. 1등이다. 뭐야 내가 1등인데. 구독. 음 어쨌든 나는 고수였다. 와우 애도 잘한다. 아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1등은 한 번이 안 되네. 아 아깝네. 절대 안 봐줄 거야. 1등은 1등.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없지? 나 나. 나. 나 두 번. 블럭 많이 먹은 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오우. 어디로 가야지 빠를까요? 오우. 이거 되게 너무 좋다. 오우. 이거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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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면 안 좋은 것 같아. 내가 맨 앞에 가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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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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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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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개. 60개. 오. 1등인가? 1등. 오. 1등 가능? 1등 가능? 안 돼. 오우. 1등. 2등. 예. 와 우리 완전 박빙이였네. 와. 쫄깃했다. 쫄깃했어. 재밌다. 자 이번에 우리 꼴찌는 벌집꿀고 하죠. 이거 이거. 이거 막판하고 다음판에. 손풀기를 한판하고. 빨리다. 나 갈등이야. 누가 너무도 빨리겠지. 다 잘해가지고. 오우. 됐다.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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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어디야. 헷갈려 헷갈려. 오우. 미호야 너 블럭 많이 모았네. 너는 못 먹을 줄 알아. 아니야. 니 뒤로 가면 꽁짜길이 나온다고. 꽁짜길이다. 꽁짜길이다. 미호만 따라가면 꽁짜길. 오우. 리오. 리아 따라가자. 리아 꽁짜길 맛있다. 안돼. 오케이. 자 오케이. 오케이 리아 꽁짜길. 맛있다. 안돼. 내가 1등 할거야 그럼. 오케이. 70개 모았고. 이제 마지막으로. 제발 제발. 어디로 가야되지. 그래. 저기로 가자. 헥헥. 저기로 가자. 어. 리아는 그게 없어도 못 가죠. 제발. 제발. 오케이 리아 떨어졌어. 아. 이득이다. 아 까비. 자 오늘 그러면은. 자. 마지막 결승전 하겠습니다. 꼴찌는. 어떤 걸 할까. 그래. 네. 나중에 같이. 점프에 파죠. 공포 맵. 점프 맵. 안 돼. 꼴찌는. 안 돼. 어. 이녀맨님과 단둘이서. 네 알파줘. 단둘이서. 재밌는 점프에 배워. 그러면은 이녀맨님은 벌칙이 없는 거잖아요. 아. 제가 이기면은. 고를 수 있는 거죠. 네? 뭘 골라. 둘 중 한 명은 고를 수 있는 거지. 아 제가 이기면. 아니 벌칙이 없다고요. 벌칙이. 제가 이기면 다 같이 해요. 그럼 되지. 거의 다 같이 해요? 점프 맵을. 아니 벌칙이 없잖아. 벌칙이. 에이. 이녀맨은 점프를 좋아하잖아요. 벌칙이 아니잖아. 그래도. 그러면 이기세요. 안 하고 싶으면. 그럼 되지. 무슨 논리야. 이기면. 아니 안 하고 싶으면 이기면 되지. 혼자면 벌칙 없어. 아니에요. 안 돼. 아. 얘들아. 누가 1등이지? 누가 1등이야? 내가 1등이야? 응. 나도. 내가 1등인 거 같은데. 아무리 봐도 내 뒤에 아무도 없는데. 아무리 봐도 내가 1등인 거 같은데. 아무리 봐도 내가 1등인 거 같은데. 아무리 봐도 내가 1등인 거 같은데. 지방자. 1등이다. 블럭이 부족한가요? 누가 1등이야? 2등이다. 내가 꼴등이네. 내가 2등이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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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나온 줄 아니. 좋아요. 자. 그러면은. 이번 판. 제가 1등 해보겠습니다. 이번 판에 벌칙 없는 건 짠? 그럼요. 내가 갑자기 생길지도 몰름. 뭔 소리입구. 내가 갑자기 1등 할 거 같으면 생길지도 몰름. 응. 반으로 가로지르기. 오. 제발. 길 나와라. 오케이. 오. 1개 남았을 때 도착했다니. 오. 얘들아. 수고했다. 완전 이겼어요. 꼴찌님. 수고하세요. 떨어지면 자동 꼴찌. 아. 못 하시는 듯. 자. 그냥 떨어지고 말았네요. 음. 아프네. 어쨌든 여러분들. 이렇게 해서 오늘. 최고의 반칙왕은. 리아네요. 오. 오. 그게 뭔가 이름이 이상한데. 반칙왕이라니. 반칙이죠. 그거 길 깔고 가면 어떡해요. 죄송해요. 네. 자. 어쨌든 여러분들. 그러면은.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우asan왕 Africans. 아뇨.